엄마한테 아빠 지금 안가면 오늘 하루종일 아빠한테 안겨서 자는거야 선택해 엄마 꼭 같이 가야 돼? 가자 갔다와 갔다와 이리와 이리와 푹 쉬고 있어? 어구 아빠랑 빨리 놀고 싶어? 심심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빠 온다 아빠 어디까지 와? 아빠랑 빨리 놀고 싶어? 아빠랑 빨리 놀고 싶어? 아빠랑 빨리 놀고 싶어? 아빠랑 빨리 놀고 싶어? 알겠어 전화해보자 이리 내려와봐 콜라가 아빠 언제 오니? 콜라 콜라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언제 와요? 아빠랑 빨리 놀고 싶었어? 여보agne 금방 온대 오고 있대 아빠 왔는지 한 번 마중나 볼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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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오늘따라 아빠 왜 이렇게 기다려? 아아 어머 어머 어떡해 네? 되게 감동적인 상봉 생각했는데 별로 안 반기네? 계속 아빠 기다렸는데? 별로 안 반기네 어? 뒤댓길 뒤댓길 어? 어? 그치요? 랭 너무한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몰라 너 아빠 계속 기다렸잖아 아빠 찾았잖아 어? 왜 이렇게 안 반겨? 응? 응? 아빠랑 둘이 산책 좀 가야겠다 어? 그래 둘이 좀 친해져 봐 아빠랑 다 둘이 산책 오 추워? 오 추워? 오 춥다 춥다 오 추워 왜 이렇게 예쁘고 와 아니 우리 니보라 해도 안 예쁘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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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라 일로와라 산책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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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줘서 그런가? 일로와 산책가자 가자 애비 산책가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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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앉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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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엄마 여기 있을게 갔다와 아빠랑 갔다와 둘이 아빠랑 둘이 갔다와 둘이 안돼 atin 아빠랑 같이 가야돼 아빠랑 같이 가야돼 아빠랑 Foley 괜찮아 zę 허베 애 mı 손 일로 하자, 하자. 아빠랑 갔다 와. 엄마랑 같이 가야 돼? 나랑 둘이 가기 싫으냐? 지금 안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아빠한테 안겨서 자는 거야. 선택해. 왜? 엄마 꼭 같이 가야 돼? 남자 집사님.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이걸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진짜 너무하자, 너무해. 뭐야? 왜 벌써 들어왔어? 엄마 혹시 안 간대. 뭐야? 같이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그럼 엄마 패딩 입고 갈게. 기다려, 기다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 기다려.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 기다려, 알겠어, 알겠어. 경고하기 준비하기 머스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